안녕하세요. 가구파 여행입니다. 지난 5월 인천에서 배를 타고 대청도에 다녀왔습니다.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대청도에 가는 여객선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각 가격, 소요되는 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탑승하세요. 숙소는 대청도의 최대 숙박시설인 엘린펜션으로 정했습니다. 대청도에서 가장 큰 농혈병과 바로 옆에 붙어있는 미아동 해변은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합니다. 해변에 들어서면 드넓은 모래사장과 특이한 모양의 바위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습곡작용으로 구부러진 지층이 풍화되어서 만들어진 해싯기둥, 나이태 바위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썰물 때에는 1km 이상의 모래길이 열린다고 하는 대청도의 농혈해변. 마치 고목의 나이태처럼 보이는 해싯기둥과 멋진 노을입니다. 농혈해변의 수많은 모래는 옥죽동 해안사구까지 이동하여 쌓이게 된다는데요. 옥죽동 모래사막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모래산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낙타 모형이 있어서 한국의 사하라 사막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다양한 사측리 형성 과정을 관찰할 수도 있고 암석지대와 함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정 가치가 매우 높은 자연유산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모래는 모래울 해변에도 깔려 고운 백사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원나라 태자의 유배지로도 알려져 있는 대청도는 기린 소나무와 함께 볼거리가 풍부한 곳인데 해변가에 넓게 펼쳐지는 해석림의 교모가 상당한 해변이라 푸른 소나무들과 함께 미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좁은 숲길을 굽이굽이 따라가다 보면 해넘이 전망대에 도착할 수 있는데 갯바위 낚시토로 유명한 작은 삼각형 모양의 복바위와 소청구, 너른 바다와 함께 있는 서풍바지를 모두 볼 수 있는 전망 포인트입니다. 대청도 지도 대청도 지도에 빼곡하게 답사 포인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송골매의 일종인 해동청의 채집지인 대청도에서는 매동산과 외바위를 볼 수 있어요. 현 위치인 외바위 전망대에서부터 삼각산 정상까지 1.37km 거리를 이동할 예정입니다. 나무 데크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니 본격적인 등산로가 등장합니다. 삼각산 안에 또 다른 매바위 전망대가 있는데 아래쪽보다 고도가 높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구름에 쌓여 신비로워 보이는 매의 모습과 푸른 대청도가 정말 아름답네요. 잠시간에 휴식을 끝으로 다시 부지런히 삼각산을 올라 정상을 130m 앞두고 있습니다. 삼각산에는 총 3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삼각산 3봉이 가장 높은 정상입니다. 삼각산은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등산로가 험하고 바위가 많아지지만 표지판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방향을 잘 보고 트래킹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대청도의 삼각산 정상 해발고도 343m에 도착했습니다. 서해 최북단 최고봉인 대청도의 삼각산 3봉 정상. 구름이 낀 날이라 서풍바지, 백령도 등의 전망은 아쉽게도 볼 수 없었지만 날이 맑을 때면 대청도의 요 형태의 지형과 전망을 넓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개 가득한 삼각산 정상입니다. 이제 서풍바지 트래킹을 위해 하산합니다. 내려가는 길이 조금 가파릅니다. 대청도하면 서풍바지 산책로, 서풍바지 트래킹 코스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 만큼 유명한 코스인데요. 서풍바지란 서쪽에서 불어오는 서풍을 온몸으로 받는다는 뜻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삼각산과 마찬가지로 곳곳에 현 위치와 관광포인트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대청도. 여기 중간에 있는 하늘 전망대입니다. 서풍바지로 향하다 보면 대각족도를 볼 수 있는 전망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선으로 깎인 모양의 서풍바지.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독특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곳입니다. 바람으로 인한 파도가 오래전부터 깎아온 조각바위 언덕을 볼 수 있는 전망대까지 있어 긴 세월 동안 자연이 만들어낸 천혜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기 위한 전망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대청도입니다. 비환 장소인 광난도 정자각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시선을 뗄 수 없는 바다 풍경. 마당처럼 넓은 마당바위입니다. 대청도는 작은 섬임에도 무척 다양한 지형, 높은 산등이 있어 수많은 볼거리가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원산도 여행 영상으로 만나요.